여기는 대월주의서역 대월주의서역 하천 그 달입니다. 지금 물이 꽉 차서 흘러가는데 아직은 조금 여유가 있는 듯합니다. 이것은 장평리 장평리 장평교 국원입니다. 지금 삼봉곡도 였던데 전체가 지금 침수가 돼서 지금 우리 하천이 역류를 해서 전체가 지금 침수된 상태입니다. 정말 큰일입니다. 산사태는 하루 2년 늘릴 때 이전에 비가 내리거나 시간과 3년 늘릴 때 이전에 집중합니다. 여기는 대대리 대대리 아래쪽인데 지금 거의 다리에서 다리가 좀 넘칠 정도로 꽉 차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우면 길다가 넘칠 것 같은 위험이 있습니다. 지금 군량리 앞들입니다. 방아마을 부근인데 농경지 전체가 농경지 전체가 침수되어 지금 완전히 길이 안 보일 정도로 농경지 전체가 침수되어 있습니다. 농민들이 불안한 마음에 지금 나와서 기다리지만 속수므로 사이트 속수므로 사이트 станов 사이트 사이트 한글자막 by 한효정